한켠에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지금까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비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왔고 또 다른 일당인 김만배는 그런 주장이 맞지 않다고 해왔습니다. 문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 대부분 전원 그러니까 들을 말을 전하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. JTBC 취재 결과 전원이 아닌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시장 선거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. 한민영 기자입니다.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때는 2014년 7월입니다.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지 한 달 뒤로 정진상 전 실장도 함께 있는 가운데 시장실에서 보고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. 이 대표가 공사가 왜 자꾸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에 반대하느냐고 말했고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가 선거도 도왔는데 그렇게 되면 힘들어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. 선거도 도운 만큼 남 변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유 전 본부장은 또 사업자들이 한 번 싸워보자고 나오면 곤란할 것 같다는 보고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. 그러자 이 대표가 백현 유원지 사업에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.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들이 선거를 지원한 걸 알고 있었던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. 앞서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직원 일부의 오염이고 개인적으로 배신감이 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. JTBC 한민용입니다.